출발 한번 해봅시다. 가자!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서 잘 안 맞어. 우리 마누라는 눈치만 봐도 금방 알아. 궁둥이 세 번 되는 건 바로 24번 자세로 바뀌어 버리고 싸움만 하면 30번 자세로 바뀌어 버리는데 잘 안 맞아. 어쩔 수 우리 형수인데 일 때문에 맞춰볼 수도 없고 우리 형님하고 둘이 자는 사이인데 같이 잘 수도 없고 죽거든요. 이걸로 가자! 가자! 식사기하고 갑시다! ~~~~~ 근데 이 누나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! ~~~~~ ~~ ~~~~~ ~~~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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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경예 한글자막 by 한효정